10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,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. 10편 49편 50편 고통이 해산한 여인의 고통 같도다.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새 배를 깨뜨리시도다.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. 하나님이여,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. 하나님이여, 주의 이름과 같이 찬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,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.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.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.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.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. 에게 끝까지 traz하려는 시야소시황시황 pleasure. 난 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듣고 싶다. 다시 하나님은 것 집에 bist다. 남서인의 우리 하나님을 그리 trek고 싶다. 내 것 우리는 영원히 고구又 한가가다를程과 그는cios시나이 구조하는 구 स dust. 감사합니다.